... 그르개 우리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뒤에서 그냥 뭉쳐가지고 총 쏘면서 그냥 그렇게 전진해요 괜히 막 욕심부리 그니까 영웅심리가 가장 문제라니까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순간 이게 팀웅이 깨지는 것 같아요 뭉쳐가지고 그냥 오는 것만 죽여 뒤쪽에서 차가 한 번 오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서 죽이면 죽을 일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전방에서 차 뜨는 거는 제가 RPG로 다 처리할 테니까 누구누구누구 누가 아는 거지? 탱크 끌러 간 것 같은데 그냥 해요 그냥 우리끼리 하래 가자 영웅심리가 가장 문제라니까 진짜 좋아 올라가 벨리 쏜다 RPG 안개 까지 꼈다 아이씨 안보여 박스님 옆에 조심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박스님 바로 옆에 박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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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는 차는 내가 처리를 할게 앞에서 나오는 차는 어 박스님 머리좀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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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시개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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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좀요 아 자꾸 타겟인데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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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비켜봐 비켜봐 오케이 오케이 비켜봐 비켜요 저분술버에서 방금 오케이 거의 다 쓴거 같은데 오케이 거의 다 쓸어버린거 같은데 몇명 몇명 남았나? 저기앞에 좀 많이 있네 저기앞에 좀 많이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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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헐스로의 차 어우 잘 쳐주고 있어 이제 나만 잘하면 되는건가? 떴다 아 떴다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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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어 우리팀 아 좋아좋아 나이스 팀워크였어 아이쿠 안개가 너무 꼈다 근데 아이쿠 비행기가 바람에 영향도 받네 존나 무서운데?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오오오오오 오케이 완벽 착륙 와 내가 놀랄 정도로 착륙했어 비행기 조정 좆밥이네 아 깼다 와 이거를 이거를 거의 3시간만에 깼네 아 좋아 아 내가 플래티넘이야 아이 좋아 진짜 요번거는 거의 완벽 정복이네 완벽 정복 이게 점점 호흡이 맞아가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내가 더 죽여야지 내가 더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었다가 아 재반데 gta 로딩이 조금 길어지는데 예 이대로 같이 아이 때리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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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같이 같이 우리 아파트로 갑시다 아 아 아 다시 정비도 proprio GK 유즈맵이요? GK 유즈맵이요? GK 유즈맵이요? 그 ATM은 편의점 가면 뭐 편의점 같은데 가면 앞에 있거나 그냥 휴대폰 열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 하면 돼요 인터넷 들어가서 금융의 부동산 밑에 있는 거 내 집을 못 찾아가겠어? 일단 집 가서 다들 초대해줘 기다려 놀고 있으셈 와 지금까지 습격하는데 10만 달러 썼어요 10만 달러 미친 C파일 2km씩이나 남았네 2km씩이나 남았네 누구 경찰에 쫓겨나 본데? 전술차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전술차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전술차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거의 다 왔구만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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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m 나디건 우리집 언덕 나디건! 뭐야? 포그요? 끝 일단은 아파트에 초대 나 화장실 갔다옴 화장실 갔다'야 화장실 called 아 네 들어가세요 빠이빠이 내일 같이 해요 그러면은 한 명 네 가능하죠 어차피 한 명 비니까 제 아이디 친추 좀 해달라고 하세요 오케이 박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이시죠 일단 친출하시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습격 미션 같이 하는 한 명 손 너 더 안함? 네일? 무슨 네일? 이쯤에서 심하이 치자고 박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심하이? 다음 미션까지 깨보는게 어떤가 아냐 저 버스는 되게 쉬워 진짜 쉬웠어 버스는 버스는 진짜 쉬웠거든 야 습격 미션 같이 한 한 명 너 초대하면 되냐? 너 할거야? 정 정 정 절 절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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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할거야? 초대해줘 할거야 절망이 절망이 절망아 아 너 말고 다른 한 명 한 명 갔거든 한 명 지금 전체 채팅으로 구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초대하지 뭐 그게 낫겠다 아 돈 너무 많이 쓴다 진짜 아 돈 벌어서 다 썼어 여기서 근데 절망이 초대하려니까 나갔네 박스님 들어오시면 야 이건 개쉬워 너 집 사면 너도 습경 미션 할 수 있네 레스터부터 그거 내일 나랑 같이 하자 레스터부터 개쉬워 차 사셨어요? 굿 차 사셨어요? 굿 내일 음 글쎄 일단 깨고 나서 정하자 박스님 돈 다 썼어요? 뭐야 저분 초대됐는데 집은 아직 안 사셨죠? 그냥 이왕 하는 건 뭐 왔으니까 하자 너 한국인이냐? 마지막에 들어온 놈? 아파트로 사셔야 돼요 일단은 아파트로 사셔야지 미션 할 수 있을걸요? 이거? 미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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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냐 이거 자전거 타면 안 돼요 박스님? 버스에 쫓아가는 거라 차 타셔야 돼요 이거? 이거? 총 그렇게 안 쏴 이 이 미션 뭐냐면은 버스 탈취하고 경찰 경찰 빼고 도망가는 거거든? 되게 쉬워 경찰 붙으면은 버스라서 산에 못 올라가 그냥 철투끼를 찾아서 그 길로 쭉 따라가는데 그러면은 차 못 와 노노 나 믿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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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깰 때 헬기 한번도 못봤는데 잠시만 박스님 떠남 음? 띵기셨나본데 아니야 그니까 이 미션이 헬기가 왜 뜨냐면은 그거야 그 경찰 경찰 때문에 헬기가 뜨는 거야 십 ach 먹기 흥 자금 조달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박스님 다시 들어오실거죠? 기다릴게요 바로 들어오네 이런 기능이 있었구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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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완료 초대 갔죠 아니 뭐 일단 로그인하면 초대 가겠지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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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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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야 다시 초대한다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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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이 들어오니까 한 분이 나가는데 들어오세요 튕기셨나? 튕기셨나? 여기서 나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초대 좀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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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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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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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너 내렸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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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헛 큰일났다 야 너 저 한명 태워서 가는게 나을거같은데? 쟤 외국인인거같은데? 너 혼자 그렇게 막갈게 아닌거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다 우리 또 3시간한다 하하하하 같이가서 쟤 태워갖고 오자 아 쟤 차타고오네 가자 가자 쟤도 차타고오네 하하 하하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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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버스 이동하는거 보시고 저거 좌표좀 찍어주세요 아니다아니다아니다 따라잡았네? 박스님 저 내리시면 저 위에 헬기있죠 저 헬기좀 로켓으로 격추해주세요 제가 붙을테니까 박스님 운전수 쏴요 운전수 운전수 쏴요 아니 아니 폭탄말고 아니 제가 운전할께요 제가 운전할께요 제가 운전할께요 이거 버스로 따돌려야되거든요? 아..아..아이 까비 아니야 내가 버스 타고 운전만 하면은 진짜 가능해 그러니까 한 명이 차 한 명이 운전을 하고 그 옆에 탄 사람이 총으로 권총으로 운전수를 때려 맞춰야돼 그리고 나머지 한 병이 헬기 격추시키고 아니야 니가 헬기좀 격추시켜줘 박스..박스님이 뭐 운전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총 쏘시는거 둘중에 아무거나 하시고 저도 나머지 하고 헬기를 격추시켜만한게 너밖에 없어 미는만한게 너밖에 없어 미는만한게 너밖에 없어 야 내 차 타오고 가지마 개놈아 일단 가자 가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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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박스님이 헬기 격추시켜주세요 니가 붙어 내가 줄께 오케이 여기 아니 그니까 저희가 저희가 가서 붙잖아요 가서 붙으면은 그냥 내려서 헬기만 쏘시면 돼요 일단 너 빨리 가 뭐해 붙잖아 지금 저쪽 아니 일단 넌 운전 그 붙으라니까 저 차 느리니까 너는 붙어 니 운전수 탔잖아 니가 버스 옆으로 붙어 내가 우지거든 총이 게다가 그니까 뭐 쏘면 되는거고 운전수 죽이자마자 바로 하면 되니까 지금 니 차 탄놈이 아마 외국인인거 같애 말길을 못하들어서 그냥 막 가는거 같은데 뭐 아 박스님이 운전하고있어요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저 위에 헬기 있다 저희 붙으면 헬기 격추 시켜주세요 오케이 버스 앞 질러 가셔 가지고 대기하고 계시긴 좀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운전수 쪽으로 붙어 쏠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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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맞춰 속도 맞춰 오케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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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잡으면 안 되겠다 도로에서 잡으면 안 되겠어 도로에서 잡았다 도로가 도로에서 잡혀 사라지 도로에서 잡지께 거고! 거고! 오른쪽으로 붙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입구, 버스 입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팀 생명이 진짜 걸린다 너는 차에서 내리지마 알았지? 바로 타고 도망가 여기서 헬기 격출, 격출시키고 가면은 안되려나? 이 맵이 아까 찍어놓은 거야 신경쓰지마 굿 기다리자, 기다리자 왔다, 왔다, 왔다 좀 천천히, 천천히 일단 쭉 따라가보자 좀 차가 많은 도로 말고 쭉 따라가면서, 거리 유지하면서 따라가면서 습격하기 좋은 곳을 좀 찾자 어차피 우리가 시작 안하면 얘네 쭉 갈 거 아니야 아유, 운전 좋아 아하 감쪽 같애 일단, 뒷, 뒷차도 거의 붙었거든? 기다리자 좀 철두길 근처쯤? 아니면 산쪽? 좀 만만한 산쪽? 도망가기 좀 용이한 곳으로 붙으면은 그때 습격하자 여기 옆에 철두길이지 가자, 가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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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들켰다, 가자, 가자, 진행해야돼 진행해야돼, 이대로 진행해야돼 헬기 좀 해, 헬기 헬기 좀 해, 헬기 오케이, 오케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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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일 할까?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각자 차를 사고 준비를 하고 내일 만나서 할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 습격 어렵다 근데 진짜 어렵다 왜 이렇게 내 차를 탔네요 이 사람들아 이 기달라봐 나 차 하나 구해서 가야겠다 그 타고 가요 좀 빠른 차 없나? 오케이 구함차 어디 가요? 쟤넨 또 혼자 직진한다 쟤넨 아이 뒤에 태우 태우 아 우리 팀워크가 일단 그거 탈게 기다려 기다려 그거 탈게 가자 우리 팀워크가 아주 죽여주는데 그러면은 니가 헬기 죽이고 경찰을 그 박스님이 죽여주시고 나머지 한 명은 쟤는 난 쟤는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한번도 뭐 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길로 다니는 게 어때? 옆에 길랩 두고 굳이 이런 길을 택한 이유가 있어? 오른쪽에 대로변 있잖아 거기 타고 가면은 걔 그 차선 타고 가고 있잖아 왜 이렇게 샛길로 가 제트 두 번 누르면은 길보기 되게 편해 제트 두 번 누르면은 아니 왜 이 길로 가는 거야 도대체 그냥 차를 박살내고 싶었던 것 같아 이런 건가? 아니 오른쪽 대로변으로 가야 된다니까? 고속도로 버스가 그걸 타고 가고 있잖아 그거 타고 가면은 금방 따라잡을 텐데 속도가 빨라서 선속도가 답답하다 아니 결국에는 답답한 양반들이 결국에는 일로 올 거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어 이 길 쭉 따라가면 돼 버스도 이 길 쭉 따라가고 있어 괜히 막 오른쪽에 있다고 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거 쭉 따라가면 버스 있어 딱 이 지점이 딱 좋은데 옆에 기찻길 바로 탈 수 있고 이 지점에서 탈취하면은 못 따라올텐데 아 다 오긴 다 왔는데 버스 멈췄다 일단 너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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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 오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엑췄 차가 콧콧콧콧쏘 일단 가자. 들켰으니까 뭐 어쩔 수 있겠네 이거 실패하면 내일 해야겠다? 어 내일 해야겠다 차가 없고 일단 내일 막 차 사고 이거 되게 쉽다니까? 진짜 쉬운 미션이라니까? 나 이거 했을 때 한 번 했겠어 근데 우리가 차가 없어 일단 일단 우리가 차가 없어서 왜 재시작되지 근데? 음음 내일 일단은 적어도 한 열두시쯤에 만나볼까? 어차피 뭐 다 온라인이니까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음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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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열두시는 좀 빠른가? 2시쯤? 일단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 need cleanest way to do that would be neutralizing the driver Just so you know 니가 쏴? 혈기는 그럼 니가 맡아 나 이때 덮치면 좋은데 고고 간다 아 뒤에서 박은 시판 매일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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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어요 박스님. 내일 좋은 차주님과 함께 봬요. 우리가 차가 하나밖에 없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GT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